기후 온난화로 작물 재배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국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겨울철 가장 따뜻한 거제에서는 아열대 작물 재배를 집중 육성해 농촌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나무처럼 곱게 뻗은 식물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열대나 아열대 지역이 주산진, 사탕수수입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 3.9도 등 사계절 비교적 온화한 거제의 날씨와 시설 재배 득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산 사탕수수는 체험용 식물이나 음료의 재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멕시코 감자로 알려진 히카마나 허브의 대명사 바질 등 아열대 작물은 거제에서 별다른 시설 투자 없이 재배가 가능한 상황. 거제시는 아열대 작물 재배를 집중 육성해 농촌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전략입니다. 지역에 맞는 그러한 작물들을 선택하고 육성해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리를 만드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 최근 5년 사이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70%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다양한 난방 보조 시설이 개발돼 난방비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산과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판로 확보는 과제여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생산, 판매, 제조까지 이렇게 육자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에만 너무 많은 관심들이나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아열대 작물이 기후 위기와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